윤석열 탄핵 권국민운동본부에 함께하고 있는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박준우입니다. 국민주권당은 12월 16일날 창단을 했습니다. 당원들의 투표로 총회를 모아서 윤석열 탄핵을 제1회 총력 과제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내자는 것, 이것이 확고하고요. 저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윤석열 탄핵에 기치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주권당 윤석열 탄핵 선봉에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흔들림 없이 통과시켜야 합니다. 12월 28일 김건희 특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촛불 국민들이 대선 이전부터 주가조작, 경력조작의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를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해왔으나 검경은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국민들은 대선 이후 검경의 수사를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며 1년을 넘게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김건희 특검은 국회 표결을 앞두게 되었고 특검 찬송 여론도 이미 70%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을 총선용 선전선동이자 악법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후 특검론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들은 모두 김건희 특검법을 누더기로 만들려는 기획이며 윤석열 정권의 위기탈출용이자 김건희 방탄공작일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넘치는 범죄 증거와 피해자를 앞에 두고도 수사를 회피하고 차단해왔던 검경과 윤석열 국힘당이 김건희 특검을 자초한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김건희 특검을 흔들림 없이 통과시키랍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의 꼼수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우리 야당들이 국민의 명령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윤석열 탄핵, 범국민은 본본부, 강등포 의원, 강민정 의원, 김민석 의원, 김용민 의원, 김의경 의원, 민영배 의원, 양정수 의원, 유정주 의원, 윤미향 의원, 이용빈 의원, 강성희 의원, 안민석 의원, 용혜인 의원, 이수진 의원, 황나 의원. 이상입니다.